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샤나라고 하는 우루과이 수입과대 학생이에요. 영어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말 잘 못해서 지금부터 영어으로 말할 거예요. 김상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왜 한국어? 왜 이렇게 배우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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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야지. 이게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한 번 더 배우고 싶어. 미운 정이 무섭다 미운 정이 무섭다 미운 정이 무섭다 정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정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정лед이 무의 변화가 필요하러 가요 정의 공기JA에 대한 기쁨이 없던 정이 정체로 내 힘을 cuddle 저는 중국에 먹으니까 그 자신의 영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는 그 자신을 마음의 자 over 공격 바람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그 자신의 그 사람을 그리기且 왜 그런가가 내는 것은 mother 내의 말은 어떤 마음은 그 자신의 마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 거래요? It's SHARING THE HEART So basically it's like not having obstacles between you and other people Being open and honest from the beginning because you understand each other And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can't speak the same language This feeling of landfill will spring up, making you connect with other people That's the way I felt when I met my Korean friends for the first time That their country was my home away from home And that they were like my own family 오! 저희도 궁금해 드라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삶이 생태가 있는지, 이 삶이 일어날 수 있으신지, 아무거나 다른 사람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삶을 통해, 이 삶을 통해, 이런 삶을 통해, 이 삶을 통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삶을 통해, 이 삶을 통해, 이 삶은 영웅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 삶은 영웅을 통해, 이 삶은 사람들에게FFFAMILI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하늘에 또 한 번 맹세해 사랑해